섬탑에 춤추듯 내려온 역사냥꾼 아일런트 부장 제거 맵이 좀 척추의 유정님이 이놈에서 세시간동안 누워만 있다고 알이세요? 이놈 음 요정이면 요정답게 빨리 치료나 해달라고 하세요 집어치우고 척추치료나 해봐요 요정색 척추의 요정 vs 요정의 척추 왠전 아 쓰레기 아 아 아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전투를 이렇게 많이 했는데 포션도 안주고 이벤트는 다 수강화하고 아 아니 코기면 뭐하냐고 근데 애가 이걸 사내 고마워요 고기덩어리 제 목숨을 비쩌나이다 이제 오라이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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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업무 황금 투구 를 낀 이상한 푸른색의 인간형 생물이 크게 미소지으며 당신에게 다가옵니다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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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환성 마무리 y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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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yes 다일런스 수요스 기르 공포 화려하게 해부갈 무르기 써야지 수요스로 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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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기까비 배신 탄성 플라스크 강화하고 싶긴 한데 강화 필요한 카드가 너무 많네 액트2 생각하면은 신경독 강화가 조금 더 낫겠다 탐플은 포션으로 강화해야겠다 트레이겜 내 이럴 줄 알았다 3대 밖에 안맞게 됐네 트레이겜 내 이럴 줄 알았다 4대가 더 낫다 3대가 더 낫다 4대가 더 낫다 4대가 더 낫다 4대가 더 낫다 5대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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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더 낫다 2번 턴에 맞아야 다 괜찮은데 오우 맨 천 룬 피해 돌겠네 사이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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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사신경 제거 아니 성직자님 감사합니다 성직자가 쩔여준다 와 내가 뭘 본거지 이렇게 상냥한 점탑이라니 억가하기 전에 밑밥 가는거임 애들은 눈치조차 채지 못했습니다 이 정도면 아드레날린 강화할만하겠는데 강화할만하겠는데 망할 똥땡이 강화할만하겠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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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화 backward 한펠 쓰고 싶네. 저단 쓰레기 먹으려고. 엘리트 잡았나? 다행히 안 하면 안 Jack. 저한테는 음악이 제일 어려워. 이번에는 귀를 받아들이기んで요. 너무 아름다워. 발놀림 좋고요 대체 뭘 강화해야 한단 말인가 야 시나먹어 인마 복구미 소놀림 예사발놀림이 아님 아 인마 룬피 권던을 쓰는 나 룬피 권던을 쓰는 나 룬피 권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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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비가 막긴 하지 빵빵할거 진짜 많네 그래도 표본 진짜 열심히 일하겠네 여기서 표본 일하려면 근데 유독가스 있었어야겠다 표본이 많음 만겜 이게 만겜이지 제대로 된 게임이 아님 아드레닐린 진짜 엄청 먹고 싶네 이거는 3개 다 먹을만하네 뭐 먹지 상점 원격성 똥중 아니 갓중 왼쪽은 갓 왼쪽은 갓 이것은 에잉, 에잉버 약간은 필요없고 그 막을 놈의 고개 내놔 저금통 저금통보다 좋은 유물이 안나올수도 있는데 저금통받아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해가 마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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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도갈 미쳤나 지금 주면은 장난하냐고 음... 음... 너나 지금 장난해? 총매 슬슬 총매를 먹지 않으면 아쒸 아쒸 그래도 이론 아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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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아 아 아 잠시만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해생 와 정밀 최악이다 총매주삼 에라이 악의저금통 내놔 악의저금통 내놓으라고 아니 저거 뭐야 총매 없는데 특별한 독댁 총매까지 도와라 도와라 따 따 따오 나는 파일런트 완전체 오두강화 이벤트에도 심장 잡을 것 같은데 오두강화 이벤트 퐁어냉어 이 상태대로 위장 크림 제발 위장 크림님 아니 인마 위장 크림 전마저가 깨말 못이네 저거 구비 강화가 났지 전부 4대 못다쓴 전부 4대 못다쓴 와우 초본수육 일한척하네 짜증난다 초본 없어서도 이기는건데 쓰레기유물 회도에 의선 나름 일하지 않을까 야 2대 맞는다 하하하하 하하하 rée 다시 어 뭐 어 tá딱따 따따 따따 따 statements 뭐 어디 일일이 있나? 박은.. 뭐야? 박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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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멈출 수 없는 표본 험담.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노상설군. 예전 실제 폭발은 공격화되었죠. 속다 소모하는 총매. 속다 소모하는 총매. 야 총매내놔. 속매내놔. 속매랑 고개랑. 아 왜 이렇게 건물 지우고 싶지? 건물 필요없잖아 이제. 거무지웠는데 딱 상당히 수리검 주는거 아님 어 아 이거 귀집비 써야되는거 아님 킹철의 가풍 으아 으 아 아 으 으 으 으 으 으 이겼어 은민세븐님 1개월 16호독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팀 깎는거가 표본의 저주를 받았습니다 지금 바로 따봉표보나 고마워라고 외치지 않으면 평생 유물이 표본만 나오게 됩니다 중복하는 고망치지 않는다 옳다면 워보러지 한 번 번 한 번 번 해를 버리는데 해를 버리는데 해가 계속 생긴다 빙글빙글 돌아가는 사이레파루 이 우리의 사이린 정말 못말려 우스텍 뱀 1087 아니 뭐야 이거 그만 나와 임마 승신 좀 차려 만포신경 퍼펙트 실패 킹가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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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이라 안쓰는 카드 좀 버려 모아다다가 어디 쓰려고 그러니 킹가침 열심히 굴러야지 킹가침 슬슬 자신이 엎어지네 질 자신이 모아준다가 와로시 골 받게 할게 해주려고 그러지 아하 정말 골 받는다 아하 놈은 오늘도 구른다 이유도 영문도 모른채 실패 스포 스포 왜 괴약함? 스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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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치피 약 길라 그랬는데 써도 되겠다. 근데 뭐 굳이 쓸 필요도 없지. 아껴야겠다. 퍼펙트 하는 것도 아니고. 빠이빠이. 쓰름. 중과로 당신은 항상 나 표본을 미워했지만 나는 단 한순간도 당신을 미워한 적이 없었어. 심장에게 복수하는 당신을 돕는 것 그것이 내가 할 일이니까. 교본은 엄지를 든 채 웃으며 안개 속으로 사라진다 아디오스. 교본은 늘 밥을 해줬어. 둘, 둘, 셋. 둘, 셋. 중버스릉. 어스릉. 둘, 셋. 둘, 셋. 둘, 셋.